아 잠시만 용검 잠시만 우리 용검친구 상대팀에 있네? 흐음 뭐야 이 친구 상대팀에 있는데? 기다장님 10개 KR님 5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시우 부좌와요 루시우 부좌와 루시우 계속 부좌와 아 겐지 부좌와 넣을게요 오케이 지금 호그 부좌와 저 궁돌거든요 아 아나다리 ㅈ간데 오오 저걸 대놓고 이래 땡겨? 아니요?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피 아 시마 호그같아 아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아 잠시만 루시우 용검이 친구네? 이 자식 봐라? 나의 VR게임을 방해하자니 여기 이거 2층 먹고 가야겠는데요? 2층 2층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2층 2층으로 가 2층으로 가자 고맙습니다 아 나 존나 시키자 고맙습니다 닭이나 왔어 호그 땡겼어요 오세요 가시다 마누라님 백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솔드까지 컷 여일러 다 죽었어 여일러 다 죽었어 여일러 다 죽었어 응 빼지 말고 저 2층에 숨어있어요 로드 heltété 음 안녕 naturally 자 구wn 영구실에 3명? 영구실에 3명? 아 암워 нос besides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요 호그 부좌와 호그 부좌와 호그 부좌와 겐지 부좌와 호그팀 호그팀 겐지 개피 겐지 개피 호그 개피 호그 루시우 부좌와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겐지 부좌와 겐지 부좌와 이건 지금 4점점이에요 4점점 겐지 부좌와요 아 부좌와 끝났어 뭐 때려 뒤에 디바 겐지 부좌가 너무 뚫렸는데 겐지를 너무 못잘라 겐지 부좌가 너무 구데기에요 겐지 부좌가 대구데기 겐지 부좌가 대구데기 라인 김자룸 라인 못있러 윌스턴 기발너 뭐야? 아.. ㅈ깐네 진짜 아 이거 그냥 가야겠다 뽕 주실래요? 한조 패작이었어요? 한조은 조 아니야? 뭐야 이게 왜 맞아? 뽕구 보조아 뽕구 보조아 비야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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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무조아 루시우 루시우 이바 무조아에요 아 쏠져 아나 붙어야 돼 황홀 화분 저 자요 아나 쏠져 무례가 없잖아 아니 이거 상대 상대 아나 쏠저를 무례가 없어서 그래요 걔네 호그 노궁 바꿨네 안조 이제 밀겠네 조일 87 왼쪽 2층에 4명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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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받았어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겐지 뒤에 있어요 겐지 뒤에 아나 아나 루시우 루시우 아나부터 아나 탈피 루시우 컷 루시우 컷 히마 메카 탈피 안피야 안피 뒤에만 있는데 아나 오랜만에 하는데 겁나 잘되네 숨겨내기 싫어? 상대 겐지 궁 있을거에요 궁은 방금 썼었어 호그 부좌와 화이팅 호그 계속 부좌와 겐지 부좌와 호그 부좌와 아 루시우 부좌와 밑에 빠진 봉치야 다 되겠다 화이팅 할만하다 할만하다 호그 반응 아나님 나 보이나? 초월 초월 공수 호그 못 잡았어 왜 호그부터 불었어 하나필 하나컷 호그 부좌와 밀겠다 겐지 궁 겐지 궁 솔저게 피 솔저게 피 솔저게 피 솔저게 피 솔저게 피 라비 다시 가 솔저게 피 다시 가요 되나 이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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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하나 피 아 싹갔다 호그가 무기 이거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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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쓰다 조기 부좌와 아 호그 부좌와 호그 부좌와 호그 부좌와 걸게 디바 부구불부터 디바 부좌와 걸었어요 아 아씨 디바 앞에 마가갔어 호그 할라고 했는데 지금 호그부좌와 일단 가 달라고 할까요 아니 될 거 다 있잖아요 illeurs 5명인데 아 틀렙 부좌와 트렙 부좌와 로드 호그 미쳤는데 왜? 디바 부좌와 디바 부좌와 요시우 부좌와 호그 부좌와 호그 부좌와 트레 부좌와 트레 펄스 아우 건강관리 아아 죽었어 시발 디바 부좌와 저희 4명 가는지 조금만 더 여기 다 왔어요 디바 부좌와 디바 부좌와 왼쪽에 아나 프리라고 아나 프리 아나 뒤에 호그 공으로 밀어내 호그 공으로 밀어내 상대 디바 없어요 밀어내 빨리 루시우 팀 루시우부터 잡아 루시우부터 로브 깨고 아아 빛받다 아아 진지 하물부터 아나 재워놨어 되게 했는데 우리 힐러 없다 호그필 아 나도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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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만 받으면 돼 제발 제발 0.02 22m 0,2m 힐링 해봐 빨리 힐링 해봐 힐링 가고 있어 힐링 가고 있어 아 잔다 아 힐링 한 번 더 하도록 해 아 아 진짜 힐링하면 나한테 받아주는 거 같아 안 돼 몰아 아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아 자비 많이 밀었어 많이 밀었어 존나 많이 밀었어 존나 많이 밀었어 개 귀여운데 무시하시네 힐링 힐링 일찍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그한테 안 끌리게 조심해요 아나 아나 생체폭탄 빠졌어요 내려가죠 내려가죠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역으로 물어야 돼요 호그 자요 호그 끼웠어 모르고 끼웠어 그냥 좀 더 뒤로 와요 저기서 못 물어 아 뭐야 나 왜 필료가 와 뭐야 방금 뭐야 뭐야 방금 필료 누이세요 물게요 들어오세요 아나 물게요 아나 딸핍 루시오 딸핍 루시오 딸핍 루시오 딸핍 올해 못받혀 아 비트 아깝다 아 악쳐 나 비빈다 버텼으면 나 궁 썼는데 아 비트까지만 딱 받았으면 아 아 루시오 딸필을 너무 많이 비췄어요 힐 루시오 딸필을 루시오 딸필을 힐 루시오 딸필을 트랙 못 잡았네 매트리스 루시오 루시오 딸필을 나 비벼 시발 한개입니다 한주 더 비벼서 모드오고 하양대도 딜로 체력 200 한 방이던데 졌댔다 갇혔다 관장 안들어갈거 같은데 소저궁 포그궁 디바궁 빠졌다 한번 몰아내야 되는데 벗길 한번 몰아내죠 이거 한번 트랩 해지고 2층 야 호그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겁나 좋은데 로드호그 연사력 빨라지면 더 재밌겠는데 이제 호그도 에임만이 필요하겠어요 트랩 빼자 트랩 빼자 로드호그 피통 200 영웅들 한 방에 죽던데요 호그 조심 호그 조심 디바 끌렸어요 덮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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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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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부터 해요 메카부터 어 농락해 메카 농락해 송하나 살아있지 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반가워요 이사하고있어 왼쪽에 트랩 오른쪽 오른쪽 다음패 이제 죽여요 제가 뭐야 훈련장에서 로봇을 끌어보니까 한 방에 뒤지더만 아 나 수면 아 원겁나요 새벽 정신나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정신나감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또 재밌게 보고 있다고 또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부착 아아아아 아 나눠 쏘죠 와 상대 루시우 컷 아 우리 아나물려요 아나물려요 이거 밀릴거 같으면은 빠지고서 한꺼번에 나가서 나가서 죽어도 돼요 나 수령은 빠졌다 그냥 죽어도 돼요 한꺼번에 나가서 나가서 죽어도 돼요 아 나노긴제요 이거 자 좀 기다려요 툴드 기다려요 위자렀다가 갈 필요 없으니까 세특 1한번만 주세요 아나 1한번만 아나 1한번만 갈게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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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som 나님들께서 고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필 하나필 아나필 아나필 콤보로 그냥 대가리 땡으면 그냥 한방이던데 콤보가 나발이 없던데 그냥 내가 로봇에 잘쌌나? 그냥 땡겨서 대가리 쏘니까 그냥 체력 200돌 다 한방이던데요 오 그래판다 노짐 2층에 트레 올라가요 오 그래판다 트레 내려갔다 트레 내려갔다 우리 호그 키워 우리 호그 키워줘 호그 1층 아나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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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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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트레 나 티를 틀려요 티란한테 물린다 나이스 역캠 빠졌어 빠졌어요 빠졌어요 죽었어요 B 트랙에 B B 트랙에 B 반피 저희 2명 없어요 호그 끌는다 2명 없어요 웬만한 딜 빼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트랙컷 넥크리 반피 지금 쿨쿨이에요 지금 호그 오래 빠짐 저희 빌러드 왔어요 저희 호그 야 우리는 피트 없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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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돌아 돌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마피트 나왔으면 살아났을텐데 안없다 나 피해 나 피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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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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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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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지막 한 턴 공모 나노게틀을 막으면 돼요 나노게틀을 막으면 돼요 노보 깨면 좋은데 노보 깨면 더 업무린데 3층에 있어요 저희들 파라 파라 탑크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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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있어요 위에 파라 있어요 위에 파라 위에 파라 나 헤드셋이 귀 아픈데 벌써 애니사 실화냐 아니 호그가 그러게 나빠진건 아닌것같은데 탄산총 올라가고 총알 빨리 쏠수있고 그것도 나와봐야할것같은데요 이제 에임이 좀 더 필요하다 뿐이지 분명 딜러들 홈박나는거 어떻게보면 좀 애매하기도 하다 탱구잡기가 더 쉬울수도 있을것같은데 연사력이 빨라가지고 무조건 그렴에 의존하는게 아니라 이제 에임에도 의존하는거지 에임의 의존도를 높이면 더 좋은거일수도 있는데 에임의 의존도를 높이면 더 좋은거일수도 있는데